지난 24일 경남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,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시민 3명은 화들짝 놀랐습니다. 느닷없이 고양이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시민들은 한동안 놀라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. 2분쯤 지나 한 마리가 더 떨어졌고 안타깝게도 바닥에 부딪힌 두 고양이는 즉사했습니다. 고양이가 떨어진 것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